어디서든 우연히 만나면 나같은 놈 따기는 한데 때리고 잊어버려 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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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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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하지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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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안에 나갈 얘도 없는데 뭐 이빨은 먹고 닦지 뭐 으 으 아줌마 여기 뭐 색다른 거 으 색다른 거 뭐 입맛 싹 돌게 하는 거 김치는 안 돼 꼭 김치라게 보다는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으 으 으 으 으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오늘 разных 아 으 나 오늘 나가 내 줄 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스테롤 지금 어디있냐 어디있는거 묻지 말고 방구나 시컷 마음대로 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방구 못끼게 해 그런게 있어 엄마 김치 있지 김치 없는 집이 어딨어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 송숭 썰어넣고 포글 포글 끓인 김치찌개 밥 한그릇 뚝딱 먹으면 미쳐버리는데 엄마 일로 올래? 김치는 뭐 하시게요? 넌 몰라도 된다 죄송합니다 아웃 여보세요? 이봐요! 도둑이야! 강도야! 강도야! 누군데? 강도야? 아니야 돈 좀 받을게 있어서 친구! 안녕하세요! 목욕 갔다 오시나봐요 아이고 이 아새끼네 때가 어디렇게나 많은지 내가 억지로 끌고 갔으니 때가 한 바가지로 나왔을 거야 하하하하 어디가네? 어디 갈 일이 좀 있어서요 아 예민아 이래 겁나게 컸다 야 고우리여서는 잘도 놀러오더만 요새는 와 통 안 놀러오네 광박이도 바쁘고 우리 영달이도 바쁘고 쉬지방 가네? 엄마 빨리 가자 응 그래 그럼 다음에 뵈요 가세요 아 그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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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